자 그럼 루위 지메이션 3 계속해서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하니까 재미는 있네 자 7층 할 차례 인데요 그린플로라는 곳은 또 어딘지 가보자 구이지 구이지 좀 봐 이렇게 치니깐 엄청 흔들 흔들 거려 얍 얍 어 여기는 꽃이네 꽃 그린풀 아 그린플로 어 오케이 자연이네 자 여기도 한번 또 탐색을 해보자구요 왜 축구공이 있어 여기에 자 이걸로 맞출 수 있나 아 오케이 또 다 맞춰야겠네 그럼 자 이쪽도 우와 거미잖아 돈 주는 거미지 오케이 아 뭐 별거 없네 자 그럼 가자구요 와 여기는 완전 자연이네 어떻게 된거야 여기 층은 대체 뭐 이래 쟤 구이지 왜 이래 구이지 뭐야 방금 방금 뭐야 무섭게 쟤 왜 저래 강제로 끌려오는거야 음 뭐 없네 가자 헬로우 헬로우 오 여기는 위에 층이 더 있네 어 있다 흐흐흐흐 흐흐흐 눈치 보고 있어 마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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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수상하죠 절대 수상하다니깐 이거 어? 설마 그냥 되는거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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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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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과 콩나물인가 아야 그거를 놓치면 어쩌니 여기 층 보스인가보다 아 그거를 놓치면 어떻게 루이지 잭과 콩나물이네 진짜 엄청나게 엄청나게 커지네 감사합니다 윽 으흐흐흐 그럼 그렇지 루이지가 그렇지 뭐 자 그럼 뭐 빨리빨리 올라가줘 뭐 으흐흐흐흫 좀 아으 через 뭐야? 중간마다 계속 나오는 거야? 야! 잠깐 계단이 사라졌는데? 이걸로 오라는 거야, 그럼? 어, 그런 것 같아. 밭제에 타고? 잠깐 이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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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거 어떻게 놓는 건데? 우와! 떨어질 뻔했다. 떨어질 뻔했다. 아이고 참 신기하네. 어? 여기 문이 있네? 여기도 절대로 수상한 방이죠? 어? 뭔가 버튼이 있어, 버튼이? 버튼이 아닌가? 아, 여기 침실이네. 지금 보니까. 이거 좀 치워, 치워, 치워. 오케이. 뭐, 별거 없네? 여기도 문이 있는 것 같은데, 지금? 아닌가? 오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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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또 있어 또 있어. 오, 몇 마리야 몇 마리야. 왜이렇게 많아? 잡았다! 이런 착한다 지금 갇혔어 여기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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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아 얘네 잡는거 왜이렇게 어려워? 아 됐다 됐다 바람으로 꽃을 먼저 없앤 다음에 해야 되는구나 너만 잡으면 될 것 같다 한 마리 어디갔어? 아 여깄다 휴 꽃잎을 다 없앨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 저기 못가네 이거를 다 없애봐야되나? 뭐뭐야뭐 뭐 붙었어 뭐 붙었어 아 구이지로 하자 구멍이 있고 아 이건 뭐야 아 황금 쥐 쥐야 쥐 아 욕조에 지금 아 일로 들어가는건가 보다 아 여기 어딘가로 해서 위로 욕조로 가는거 같죠 뭐 이렇게 빨아들일게 많아 여긴 아니 뭐 청소하러 왔어 청소하러 어 잠깐 여기 못가네 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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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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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쪽이 아니네 이건 아 이거 아니네 여긴가 아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도 가보죠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네 아 그럼 일로 가면 되겠네 오케이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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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데요 할아버지 아 뭐야 왜 자기가 더 놀래 으 으 으 으 으 야야 으 으 으 으 으 잠깐 이거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아 이거를 피해서 가야돼 으 으 으 으 됐겠지 됐겠지 아니 왜 안가져 안가져 오케이 됐다 피해서 가는거네 하 아 힘들다 으 으 으 으 으 으 낙엽 색깔이 가을처럼 박힌 것 같아요 가을처럼 으 으 으 으 어 특별한거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으 뭔가 있겠죠 그래도 으 으 에이 이거 빨아 드리고 으 아 여기 뭔가 있는것 같다 이거 어 근데 이거는 이건 안되네 오케이 이거를 아 이거 변기 부실 수 있나 어 부셨어 부셨어 아 이거 당겨서 없앨 수 있네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뭔가 수상한데 아닌가 어 됐다 다른 것도 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세면대 다 박살이다 다 박살이다 이것도 욕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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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슨 욕조도 박살이네 얘 모든 걸 파괴해 파괴 여기는 뭐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파괴해야 되나 아 그러네 전부 다 파괴해야 되나 보네 잠깐 자 좀 밀어내고 오케이 자 방향 아닌가 아무것도 없으려나 됐다 됐다 싹수 없는 것 같네 됐다 팁수 없는 것 zusammen 에엥 이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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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오 뭔데? 아 지금 보니까 직접 안 보고 뒤쪽에 거울에 비친 것만 보이네 근데 끝났어 벌써 어 또 있나? 아 얘가 진짜였구만 잠깐 이거 어떻게 잡아? 아 이거 이거 그거다 그거 이걸로 아 꼬리 땡기는 거네 얘 야 구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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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이거는 아 나 이거 어디 온 아 이거 죽었다 야 얘 잡는 거는 좀 어렵다 이거는 아 나 부활 아이템 하나 있었다 맞아 황금 뼈닭인가 뭐 있었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잡냐 체력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닌데 잡는 거를 전혀 모르겠는데 잡는 거를 전혀 모르겠는데 흡수도 안 되고 아 지금 눈이 가려져서 뭐 안 보이는 건가 쟤 저 녀석 어 그러네 그랬던 거야 그랬던 거야 그랬던 거야 눈에 낙엽이 있어서 안 보였던 거야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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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엽 없어지니까 쉽네 됐다 됐다 휴 중간 보스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나 보네요 어려운데 슬슬 아 저기 또 있네 자 2 2개야 2개야 이번엔 우와 좋다 아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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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스톱 으 제가 박혔어 박혔어 으 으 아 깊 Is 하음 5 9 으 으 자 여기도 뭔데 들어가자 뭔가 있네요 이거 뭐야 어 잔디깎기야 잔디깎기 잔디깎기 얻었어 아 참나 별개 다있다 이거 잘리나 오케이 다 잘리네 요거는 요거는 아 저기 구멍으로 또 뭔가 브이지 쓰는거 있나보다 다 잘려 다 잘려 이거 뭐야 침대도 침대도 잘려 침대도 파괴왕이야 진짜 파괴왕 문도 잘리나 설마 아니겠지 다 잘려 근데 이런데 뭔가 나올거 같아요 없애다 보면은 그쵸 한번 좀 없애보자고 야 근데 잘리는걸 리얼하다고 뭐 아쉽게도 그 보물같은거는 하나도 없는거 같네요 여기도 오케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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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먹어야되는데 액자 없어졌어 오케 오케 뭐야 이거 아뇨아뇨아뇨 아 이걸로 잘라야돼 이걸로 잘라야돼 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 참 닿으면 죽나? 이건 아니네 흐흐 신기하네 오케 근데 여기에 아 잔디가 다시 생겼어 오케 구이지 좀 들어가보자 어디로 연결되는거야? 아 그냥 돈이네 뭐 이렇게 큰 수박이 다있어 야이 야 수박 수박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잠깐 그냥 갈 수 있나? 안 가지잖아 아 이거 두명으로 해야되나